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마음버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홍미영이라고 합니다 현재 2만 600명 정도의 구독자를 보유하고 있고요 제가 여기까지 온 게 아니라 많은 구독자분들이 저를 사랑해 주시고 또 저의 채널을 많이 봐주셔서 여기까지 온 것 같습니다 2019년 3월부터 유튜브를 시작해서 지금 거의 3년째 다 되어가고 있는데요 유튜브를 통해서 많은 것을 알게 되었고 배우게 되었고 또 많은 것을 도전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좋은 기회를 가지게 돼서 너무 감사하고요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많은 유익과 도움을 얻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시면서 함께 좋은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